와, 부들부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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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버. 자, 방금 저희 조금발 대짜 나왔습니다. 예쁘다. 깨도 예쁘다, 깨도 예뻐. 너무 부드러워. 그런데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. 어머, 어머, 쟤네. 뭐야? 칭 나. 어떡해. 대박이다. 위에 이거 껍질이 미쳤다. 껍질 진짜 미쳤다. 자, 저희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. 60분 스타트. 저렇게. 지금 생일 것 같아. 수영이. 세 개를 합쳤어요. 빨래 널듯이 널었네.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. 안약이 필요 없네. 진짜 맛있나 보다. 안약 넣은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. 좋아. 진짜 배고파. 한 입씩 딱 드시자마자 표절 다 이렇게 녹으시는지 모르겠어.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어. 너무 힘든 시간이구나, 이 시간이. 진짜. 진짜 녹는다. 수영도 들었고요. 극함이 부드러워. 오~~ 하다. 두잎어. 하나만 더 좋지. 응. 극감의 부드러움이다. 진짜 부드럽다. 두잎둔둔 하고 짭조름하고 다 갖고 있네. 너무 맛있지. 한소리만 짜고 이런 게 아니라 간이 고유로 잘 배어있어. 근데 여기는 진짜 가족들이랑 먹고 싶어. 내가 족발 얼마 전에 인생 족밭집을 발견했거든? 거기서 더 맛있겠는데? 솔직히 두 변을 소개해 주고 싶다, 여기는. 껍질 야들야들한 것도 어떡해? 그냥 아무것도 안 치고 먹고 지금 그대로 먹고 있네. 간이 너무 잘 배겨 있는 거야. 미쳤다. 이게 족발이 괜찮네. 기본 한 점씩이 아니라 두 점씩 먹어야겠다. 봤어요? 3개 들어가는 거야? 3개 들어갔어요. 저희 다 먹고 가요. 저희 다 먹어 가요. 진짜 맛있어. 뼈가 진짜 맛있어. 진짜? 대박. 껍질. 진짜 진심이 예쁘다. 와, 대박. 형님, 진짜 그 정도 맛이야. 진짜 맛있다. 저거 맛있는 부분에다. 아강발, 아강발. 아강발. 감사하다, 진짜. 어머, 된 거 봐. 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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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렁. 와, 진짜. 제일 맛있는 부분 먹었다. 대강. 아, 나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족발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진짜 나도. 진짜 극강의 부드러움이야. 살이 완전. 어쩜 이렇게 야들아. 이거 부으면 되겠다. 여기다. 와, 고맙다. 방금 대짜 하나를 더 나와서 한 접시에다가 옮겼어요, 지금. 저희 현재 제한시간 60분 중에 5분 딱 지났습니다. 아니, 어떻게 대짜 하나 드시는데 5분도 안 걸리지. 나는 새우자. 우와. 진짜 맛있나 보다. 와, 맛있겠다. 사실 그리고 그렇게. 이거 싸지도 않네. 어머, 어머. 무말랭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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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채. 괜찮겠다. 거듭 거듭 거듭하게 해가지고. 아작가작한 거, 아작가작한 거. 양념 대신. 무말랭이랑도 엄청 잘 어울리는 아작아작하는 이 식감이랑. 쫀득 부드럽고 아작아작하고 막 입안에서 터지는데? 어. 무말랭이. 근데 정조점도 진짜 찐이잖아. 네, 찐이에요. 족발랭이가 너무 맛있나. 근데 족발이랑 동강찜이 김치가 생명이잖아요. 김치가 생명이잖아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놀랍다.